오늘은 주님 부활 대출일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날로부터 83일이 되는 날입니다 4월 11일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는 1만 480명, 사망자는 211명이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확진자가 160만 명,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그 빠른 감염 속도와 광범위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 양극화, 오래된 국가주의와 국수주의, 인종주의의 재현 등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헌신적인 참여와 인내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어 세계의 주목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구상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려는 노력과 실천이 여기저기에서 움투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우리가 이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부활 축일 예배를 비록 역사상 유래가 없는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지만 죽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기리오 진리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골로세는 오늘의 터키 에베소에서 내륙 동쪽으로 약 160km 더 들어간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주 계곡에 입지한 도시였습니다 수리아로 가는 우영로였기 때문에 동서교통의 요충지이자 동서 문물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루코스강 유역의 비탈진 초원은 양을 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고 양털의 질도 좋아서 골로세는 양털 직물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후 주변에 있던 라오디게아 그리고 온천과 신비 종교로 유명했던 히에라폴리스가 급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골로세의 중요성이 떨어졌고 또 지진의 여파로 바울 시대에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골로세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활동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세 교회와 라오디게아 지방을 방문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썼으나 그는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돌림 편지를 써 골로세의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권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골로세 교회 안에서 골로세의 성도들을 위협했던 집단은 누구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세는 교역로에 위치해 있었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서 교류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종교적 혼합 제의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풍요를 기원하는 어머니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키벨레 제의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기원하는 대모신 제의의 특징은 육체를 학대할 정도로 금욕주의적이었고 심지어 자신의 육체를 훼손하는 고행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에 퍼져 있던 이런 사조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이 세상이 땅과 물과 공기와 불, 에테르로 구성되어 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네 개의 원소들은 각자의 갈등과 투쟁을 통하여 한 원소씩 점점 더 상승하여 마침내 최고의 절정 불, 에테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바로 지복의 상태로 올라간다 이런 철학이론이었습니다 우주는 내 원소로 생성되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신적이며 위에 있는 원소 에테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상적 영역은 이 순수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위에 있는 세계와 늘 대립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영원히 죽지 않고 땅과 바다를 벗어나 위에 있는 세계 곧 최상의 원소인 에테르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런 에테르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음식을 포기하고 천사들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부정적인 것이고 비물질적인 영혼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인간이 이런 원소들을 통과해서 땅에서 물로 물에서 공기로 공기에서 일종의 불의 영역으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인간은 모든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오늘의 부활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소아시아 1세기를 지배했던 그리니스 철학 이야기를 굳이 길게 한 것은 그것이 바로 골로세 교회가 처했던 철학적 배경이자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 신앙의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골로세에서 나타난 부활은 결론을 앞서 말씀드린다면 금욕을 통한 육체의 해탈 혹은 영혼의 이데아 세계로의 상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죽음의 극복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골로세 교회 안에 온전한 세계를 언제나 위에서 찾고 위, 금욕을 세계 초월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처럼 고향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세 교회에 있었습니다 신성을 육체의 해탈, 육체의 극복에서 찾으려 했던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충만한 신성, 우리가 몸을 초극하거나 해탈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충만한 신성은 몸이 되어 몸으로 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금욕이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정작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억압해할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학대가 아니라 육체적이라는 개념으로 포관되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곧 우상숭배의 극복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골로세 성도들에게도 죄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로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른바 제4원소 모든 것을 정화하고 순수하게 하는 불에테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로서 어떤 종류의 세계도피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세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 성격이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늘 기도를 해요 어른 성도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오른쪽이냐고 예수님 혹시 우파셨냐고 그래요 그런데 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앉으셨을까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무슨 뜻일까요 오른쪽이란 로마서 8장 3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른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바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편 110편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른쪽은 원수들을 발로 집밥아 발판이 되게 하는 주님의 권세와 지배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만물은 내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원소들 상호간의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위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하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의 진입인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부활을 죽음의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루고 빠름 그 죽음의 형태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생명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죽음은 부활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반대말은 죄로 인한 죽음이고 부활은 구원받은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신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아직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 곧 죽임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세례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다시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현재의 생명도 우리 자신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규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다른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안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미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건 미래건 하늘 아래에서건 하늘 위에서건 죽건 살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복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는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에서 성취된 미래가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임재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미래로부터 규정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사도마오는 그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도 말했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급진적 평등의 실천이었습니다 신분과 계급, 인종과 종교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런 평등 사상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믿음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신론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일 뿐입니다 세계를 다신론과 계층적 우주로 이해하는 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백인도 흑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신앙 고백만이 모든 인간의 평등 급진적 평등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빛 하늘 아래와 하늘 위 죄와 은혜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세상은 더욱 분열되고 있죠 세계화의 정점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지구촌이 이제 다시 자가격리 이동 통제 국경 봉쇄로 서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감염자와 비감염자 양성과 음성이라는 두 인종으로만 나뉘었습니다 죽음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앞선 희생자는 평등 노약자이고 더 큰 희생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도시빈민 노숙자 난민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불가촉 천민이 되어 추방과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시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세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단적 죽임의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이죠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